이번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SQL이라고 하는 겁니다. SQL은 저번에 데이터베이스 편에서 제가 어느 정도 약간은 소개를 드렸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독립 수업이 생기면 그때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행한 조회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고요. 조회는 뭐냐면 입력되어 있는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오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제는 제가 add.php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 계정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로 html 그리고 body로 시작합니다. php의 특징이죠. 그 html 코드 안에 특정한 로직을 코드상의 특정한 위치에다가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html가 body가 화면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php라고 하는 지시자가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init 언더바우스의 디스플레이 에러스는 어떤 에러가 있을 때 그 에러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일종의 디버깅 코드고요. 실서버에서는 요건 보통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clude 언더바우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개념이 나왔어요. 바로 php에서 다른 php 스크립트를 include 하는 방법입니다. 자 include는 영어로 포함하다 뭐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에요. add.php라고 하는 파일 안에 db.php라는 파일을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쭉 실행을 하다가 include를 만나면 그때 db.php 여기 있는 이 파일이죠. db.php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쭉 실행을 시킨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include 뒤에 나오는 이 add.php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 입장에서는 바로 요기에 있는 요 내용이 있잖아요. 저 php 지지 않는 필요 없으니까. 요 내용이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관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db.php라는 파일을 수많은 파일에서 똑같이 쓰게 된다면 요걸 그대로 카피했을 때 만약에 100개에 대한 카피, 요기 있는 이 로직의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파일 100개를 일일이 다 수정해야겠죠. 대신에 include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요 db.php라는 파일만 수정하면 그것을 include 하고 있는 이 add.php를 포함한 다양한 수많은 스크립트들이 별도의 수정이 없이도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즉 접속 정보나 db.name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 MySQL Connect나 MySQL Selected Underbar db나 요런 내용들은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스크립트 안으로 include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웹 애플리케이션은 결국에는 하나에서 몇 개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사실 공통적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웹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include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include를 하면 여기서는 이 add.php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이 로직을 기술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SQL이 나왔어요. 보통 이건 제 습관인데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인 SQL문을 직접 어떤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지 않고 이 변수로 담은 다음에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할 수 있죠. echo sql 하고 실행해 보면 요기 있는 요 sql문이 어떤 데이터 어떤 모습인지를 화면에 찍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보면 똑같지만 이 안에 변수나 이런 것들이 안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sql문을 화면에 찍어서 디버깅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함수죠. 실제로 어떤 mysql에서 어떤 그 sql문을 실행할 때 바로 이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sql문을 전달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쿼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mysql 언더바 쿼리를 해서 요 내용은 뭐죠? insert into 즉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인서트 할 건데 그 데이터는 name이 코딩 에브리바디고 create가 현재 시간인 데이터다 라는 뜻이 바로 이 sql문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요것을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저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그 결과로 리턴 값이 그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턴 값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알았지만 리소스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 mysql 언더바 쿼리를 했을 때 이 쿼리의 어떤 sql문상의 어떤 오류가 있거나 문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이 함수가 false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으로 컨디션 체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리졸트의 값이 false라면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발생시킨 쿼리문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 찍어주는 그런 로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졸트 변수가 별 문제가 없다면 즉 false가 아니라면 else가 실행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컨디션이 실행이 되겠죠. 이때 실행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직을 쭉 설명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실습으로 이제 중간쯤에서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파일명이 add.php에요 방금 그 코드는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예 지금 접속 db 셀렉션이 안됐다고 나오죠. 요거는 이 db에서 제가 아까 1이라는 숫자를 붙여줬는데 그게 서버에 저장이 안됐네요. 그리고 제가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 데이터베이스 insert into 뭐 이렇게 인서트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이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55, 아니 96, 97, 98, 99 이렇게 1씩 증가합니다. 요게 요 증가하는 데이터들은 이 insert 문을 통해서 name 값이 코딩 에브리바디고 create가 현재 값인 데이터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9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화면을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죠. 자 우선 add로 돌아가서 자 여기 보시면 셀렉트문이 나옵니다. 셀렉트문은 데이터베이스 시간을 보았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이 바로 저 셀렉트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조회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외어문이 들어와요. 외어문에 name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면 where는 뭐 어디라는 뜻이죠. 즉 name 값이 코딩 에브리바디인 데이터만을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rder by가 들었어요. order는 뭐냐면 정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d 순으로 정렬을 하고 dsc는 그 id 값이 큰 데이터가 위로 올라오게 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반대는 asc가 있어요. 이러면 작은 id 값이 작은 숫자대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limit이 10이면 조회한 결과를 10개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저 limit을 잘못 걸면 그 안에 데이터가 만약에 만개다. 그리고 그냥 셀렉트문을 걸었다. limit이 없이. 그러면 만개의 데이터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럼 서버가 죽거나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변기 막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셀렉트문을 실행할 때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화면에 돌아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서트문으로 데이터가 우선 들어가고요. 셀렉트문으로 그 데이터를 조회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식 증가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셀렉트문도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sql문을 전달해서 실행을 해요.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값은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데 바로 그 함수가 mysql underbar patch underbar array입니다. 이 함수의 인자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주게 되면 이 mysql의 리소스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셀렉트문, 이 sql문이 실행된 결과를 전달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mysql underbar patch underbar array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while이라는 게 나옵니다. while은 뭐냐면 반복문이죠. 이 반복문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이 while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true가 되는 순, true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while 뒤에 있는 부분이 false가 되면 그때 이제 이 while문이 종료가 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후속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mysql underbar patch underbar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 while문에다가 괄호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 함수가 계속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이 sql문, 셀렉트로 만들어서 셀렉트로 조회해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데이터가 어디까지 그 화면에 출력됐는지를 내부적으로 ph 내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while이 실행될 때마다 그게 하나씩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셀렉트 문으로 조회해온 데이터가 하나씩 $raw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 while문이 실행이 되면서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즉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이 조건이 mysql underbar patch underbar array가 false를 리턴하면서 이 while이 동작을 중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echo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제가 대괄호를 달았어요. 그리고 뒤에도 대괄호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중괄호 아 대괄호가 아니죠. 큰 따옴표죠. 큰 따옴표를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고요. 그리고 중괄호가 나오고 $raw라고 합니다. 롤라고 했어요. 자 중괄호 그 큰 따옴표 안에 중괄호가 뭐라고 했죠? php 첫 번째 수업이었나요? 두 번째 수업인가? 아무튼 초반에 이렇게 변수를 쓰게 되면 연속해서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롤라고 하는 이 데이터 안에는 저 배열 안에는 이 셀렉트 문으로 실행된 데이터의 롤가 한 줄이죠? 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덴푸라는 용형으로 저 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자 화면이 복잡해졌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06이라고 하는 아이디 값으로 네임은 코딩 에브리바디고 크리에이트는 요 시간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롤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이 셀렉트로 조회한 데이터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각각의 그 필드는 이 아이디나 네임이나 크리에이트와 같은 어떤 인덱스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조회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제가 br 태그를 붙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일렬로 늘어서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html 코드이기 때문에 br이 뒤에 붙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html 스페셜 캐릭이라고 하는 캐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요. 이 함수는 다음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